이거 한 개 할까? 잘 그린다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얼마에요? 3분에 1만원씩이요 좀 크게 그려주세요 나도 이거 한 개 할까? 스튜디오 그려놓으면 되잖아 아니 좀 크게 그려야지 스튜디오 그려놓지 그림 잘 그리시는 건데 선생님이 엄청나게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고 3세 10마리를 어떻게 그려야겠나 선생님 색칠하면 뭐가 바뀐다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리시네 선생님 진짜 잘하셨네 가방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캐리캡처 맛있게 그려주시네 캐리캡처 캐리캡처 캐리캡처가 뭐야? 이거는 그림 그림 캐리캡처가 하고 그림 그림 북한의 성질이라고 이름 조선기복 안녕하세요 조선기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기복이라고 합니다 조선 조울중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조울중이십니다 우리엄마 스카프 좋아해요 스카프를 사주고싶네 이상한 스카프를 먹는데 재질은 얘네가 저런 것도 이해하는데 우리엄마하고 남포동하고 고개도 있는 거 다 나가 멀거래 사는 거 이거 이거 이쁘네 우리엄마는 이거 면이래요 예 면입니다 완전 면이래요 오는 것도 그렇고 야 스트로트 이쁘게 이쁘게 많네 이거 갖다 드릴게요 이거 이쁘네 진짜로 남포동 사는 논하니 어디인지 알지 네 어디인지 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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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 줄 알고 카프테랑 오예 아예 역시 어디서 있다? 가도 돼요? 만원 어떤데? 진짜 귀엽다 먼저요 여기 밑에 툴이 좀 터보이는데 밑에 툴고 툴고 줄어가면 편하게 입으려고 아니 만원이 왜 진짜 괜찮은데? 원래 만원 만원 조용하니 가지 말고 여기 가세요 오빠 진짜 귀엽다 아무튼 주머니에도 기뻐해야 돼 주머니가 기뻐가지고 아니 주꾸도 한게 사야겠다 뭐 어머니면 진짜 괜찮은데? 몇가지 있어요 사이즈? 색깔도 많더라 저 사러 갈까? 이런거는 만원하면 괜찮다니까 오빠 지원딱 하잖아 아니 원단도 진짜 짱짱한데 이런 바지에 이런 티 이런 티 이렇게 입어놨자 내가 더 좀만하니깐 올라가 모질이거든 이런 바지에다가 이런 티 박스티 디즈니꺼 내일 이거 입을까 싶은데 이거에다가 지원이 이거 입으라니까 지금 지금부터 참새의 파셜 소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아스는 남자들이 또 이거 알지? 남자들은 또 메리아스는 꼭 입어줘야 돼 젠틀맨 아이가 젠틀맨 어이? 나는 밝아서 잘 어울린다니까 이쁘죠? 뭐해? 뭐해? 뭐 올려라 니 뭐가지? 입다가 째진줄알고 ㅈ탈뿐했네 뭐해? 뭐해? 뭐가지? 이게 파션인데 나는 ㅈ같은거 입다가 째진줄알고 까뼈렸네 만지다가 이거 이게 또 포인트야 포인트 아 청바지는 여기 허리가 34가 되나? 절대 안 들어갑니다 32 32이네요 네 절대 안 들어가요 지금 청바지 입으라고 하는데 청바지가 중요한 거는 네 허리가 34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앉아갖고 손에 들어 한번 바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